호드의 영광을! 흠, 다부. 좋은 전략이군. 그러지. 청령이여, 나으린도 하소서. 명예와 영광을 위해. 호드를 위하여. 어서 가세. 알아들었네. 알겠네. 움직일 수가 없어. 로크나라시! 마침내 둠헤버를 위하여 최후를 맞이해라. 호드의 힘을 보여주마. 니놈이 자초한 일이다. 피바람을 불러일으키자. 흠, 잘 선택했네. 흠, 그거 좋지. 온몸에 힘이 넘치네. 영혼들이 내게 웃음 짓는군. 좋아. 벌써 강해진 느낌이네. 둠헤머의 분노를 보아라. 그만! 정령들이 너희를 상대하리라. 여기서 끝내주마. 돼지여, 적들을 삼켜라. 돼지 앞에 전율해라. 돼지가 곧 나의 동료이니. 호드의 힘으로! 네 운명은 여기까지다. 호드 앞에 무릎 꿇어라. 돼지의 품으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발버둥 치다리. 탁! 속이 시원하군. 너의 통치는 끝났다. 호드는 악마에게 고개 숙이지 않는다. 돼지 모신께 내 안부 전해주게. 전사여, 자네의 영혼이 평안을 찾길. 잘 가시오, 제인아. 하하하하, 겨우 이 정도였나. 만화가 모자라네. 만화가 더 필요하네. 만화가 부족하네. 생명력이 얼마 없네. 치유해줘서 고맙네. 하하하, 훨씬 낫군 그래. 훌륭한 치료였네, 친구. 대족장이 자네에게 감사하네. 때 맞춰 잘 치료해주었네. 내 영혼이 다시 힘을 얻었네. 고맙네. 자네가 옆에 있어 다행이네. 불가능하네. 안 되네, 친구여. 시간 낭비 말게나.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쉽게 짓밟진 못할 걸세. 호드는 절대 죽지 않는다. 호드의 대족장이 널 상대하마.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만, 내가 직접 처리해주지. 겨우 이 정도였나? 흠, 넌 실패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날 건드린 거지? 계속 싸우게 전사들이여. 적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네. 다 내 계획대로 되었군. 전사다운 죽음이었네. 잘했네. 전사들이여, 계속 싸워라! 내가 바로 대족장일세. 청령들이 동요하는군. 응? 아, 그래, 그렇지. 지금 농담을 하면 되는 거지. 미안하네. 워낙 오랜만이라. 하... 실시간 전략 게임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쿼터뷰 시점에 엄청난 대규모 전투까지. 그렇다고 이렇게 마우스로 찌르는 것까지 좋다는 건 아닐세. 돼지, 바람, 풀! 오늘은 음악에 몸을 맡기게. 시국의 폭풍에 와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바로 육아 부담에서 벗어났다는 걸세. 내가 간밤에 악몽을 꿨다네. 아니, 내가 글쎄 머리털이 다 빠져있지 뭔가. 하하. 하... 참 이상하기도 하지. 대족장의 조언을 규담아 듣게. 누가 호드를 위하여라고 외친다고 해서 무조건 몰려다니며 멍청한 짓을 해서는 안 되네. 어느 게 먼저겠나? 툼해머? 아니면 툼해머 가문? 한번 생각해보게. 이번엔 무슨 기술을 줬나 볼까? 연쇄 번개. 이거 좋지. 야수 정령에 질풍까지. 하! 이거 미안해서 어쩌고, 레가르. 좋은 건 다 내가 가져간 것 같은데.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톱 확장팩 몇 번 나오면 블리자드가 내 대족장 자리를 가루씨에게 줘버릴 걸세. 오그림님의 생명을 낳아간 그 공격은 이 갑옷 뒤쪽에 깊은 상은을 남겼다네. 이걸 볼 때마다 적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격해온다는 사실을 되새기곤 하지. 잠깐, 뭐라고? 이 게임에 스토리가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레이너와 디아블로가 만드는 이야기를 써놓고 월급을 받았다고? 바로 그런 이야기 쓰라고 팬픽셔리드가 아닌가. 아, 난 이거 승인 안했네. 정령들이 널 파괴할 것이다. 나는 호드의 분노다. 듀로탄의 아들이 널 상대해 주마. 이 대족장이 하는 걸 잘 보고 배우게. 하하, 이제 내 차례군. 반갑네. 드롬카 전사여. 고맙네. 아카 마고시. 잘했네. 훌륭하군. 방금간 미안했네. 이런, 미안하군. 영혼들이 그대를 굽어 살피길. 정령이 그대를 인도하길.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하래. 나를 도와주게, 어서. 내게 지원군이 필요하래. 이곳을 공격하게, 나의 전사들이여. 저들의 핵을 파괴하자. 저들의 핵을 파괴하자. 록탈! 이 용병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네. 전사들이여, 저들의 요새를 공격해라. 이 감시탑을 확보하세. 이 목표물을 차지하게. 저 목표물을 차지해야 하네. 어서. 이걸 어서 수집하게. 유용할걸세. 이걸 수집해야 하네. 경계를 늦추지 말게. 정신 바짝 차리게. 이곳에 방어병력이 필요하네. 핵을 방어하게. 요새를 방어해야겠네. 당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구조물을 보호해야 하네. 전사들이여, 이 구조물을 방어하게. 아군을 보호해야 하네. 아군이 쓰러져선 안되네. 전사들이여, 저 감시탑을 방어하게. 이 구조물을 밀어버리게. 저 구조물을 무너뜨리게. 이게 우리의 목표물일세. 이걸 제거하게. 이건 뭐지? 적이 도망쳤네. 흠, 적이 모습을 감췄군. 저 영웅을 쓰러트리게. 당장! 지금 그리로 가고 있네. 금방 도착하네. 당장 뒤로 빠지게. 후퇴하게, 전사들이여. 이걸 운반해야 하네. 이걸 같이 옮기세. 이걸 갖다 줄 시간이네. 이걸 갖다 주세. 지금 공격하게, 록탈! 밀어붙이게! 모조리 쓰러버리게! 가서 적을 처치하게. 조심하게, 정령들이 동요하네. 정확한 공격이군. 잘 싸웠네. 하! 재밌었네. 가서 치료를 받고 힘을 되찾게나. 치유의 셈으로 가게. 이건 명령일세. 이 용병들은 우릴 잘 따를 걸세. 도움이 필요한가 보군. 지금도 오러 가네. 난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네. 최대한 빨리 돌아오겠네. 안 돼! 이런! 안타깝군. 록탈! 원하는 걸 말해보게, 친구여. 자네의 동료가 곧 나의 동료일세. 호드를 위하여! 알겠네. 내 어떻게 싸우는지 보여주지? 잘 보게. 딱 한 번만 보여줄 테니. 내 정령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겠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네.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네. 지금 대체 뭐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전쟁 군주 가문 출신이라는 걸 알고는 있겠지? 록탈 오가르! 승리가 아니면 죽음뿐. 누구도 우리를 막지 못하리라. 저들에게 호두의 분노를 보여주리라. 정령이 우리를 인도하길. 우리 서로 뜻이 통했군.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네. 준비는 됐겠지? 전사여, 준비는 됐는가? 물론이네. 두고 말할 것 없지. 하하하, 당연하지. 반갑네, 친구여. 오디의 영광을 위해 싸우게. 누군가 했더니 니놈이었군. 전투가 시작되면 그 입도 닫았으면 좋겠군. 두어프여. 두 메모의 위력을 한번 감상해보겠나? 음, 그 얘긴 이제 그만 좀 하면 안 되겠나? 싸우게, 나의 전사들이여. 저들은 호두를 막을 수 없네. 내가 더 영광이네. 록타르 오가르 전사여. 제인아, 참 오랜만이여. 정말 그렇소, 제인아. 뭘로? 여기서 뭐하는 거지? 음,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반갑소, 형제 주술사여. 그런 격식은 그대와 어울리지 않소, 레가르.